그 다음에 85, 8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집안계량공법은 연약한 점토지반에 적합하지 않는 거야. 그럼 또 맨날 나오는 형태야. 집안계량, 집안계량은 뭐하고 뭐? 사질하고 사질토. 그 다음에 점성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 말도 안 되는 말 외우라 그랬잖아. 전받아가 포기하기야. 전받아가 다 포기하기야. 점성토는 전생의 치프가 되려면 압셈패침해라. 말도 안 되는 말 외우라 그랬지? 이거면 다 돼. 왜? 사질지반의 계량공법에서는 얘는 충격을 주기 위한 거고 점성토는 물을 빼는 거라고 했어. 그럼 충격을 주고 해야 되는 건 전기충격 방식,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다진말뚝, 다진말뚝공법, 폭발공법, 야격증기공법. 얘가 다 사질지반이야. 얘는 충격이야. 충격. 점성토는 물을 빼는 거야. 전기방식,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물을 보내서 빼버린다 그랬잖아. 생석기 말투공법, 치환공법, 프리로딩공법, 압성토공법, 샌드드레인, 페이퍼드레인, 치마공법. 이 형태를 다 들어가서 점토지반에 적합하지 않는 거. 프리로딩, 샌드드레인,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페이퍼드레인파. 프리, 푸, 샌, 샌, 샌. 그 다음에 폐, 폐. 다 점토야. 다만 사질토잖아. 그치? 이렇게 전바다에 대한 거. 전바다가 다 포기하기야. 그래서 앞자 떼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전체 이름을 같이 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그대로 실기로 가. 그대로 실기로 가서 그 실기의 그 챕터에 그대로 다 나와. 그러니까 앞자만 떼서 외우지 마시고 앞자 뗀 거에 이름을 다 외워줘라. 이름만 외워도 이게 어떤 공법이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서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은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토에 대한 거 세 개. 사질토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된 식으로 대부분 연약지반의 계량 공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대신 일시적으로 공사 중에만 잠깐 계량하는 거지. 웰포인트 공법, 대기압 공법, 야격증 공법,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니, 야격증이 돼. 대기압, 진공과진 공법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거야. 공사 중에만 잠깐 하는 형태고 나머지 사질기관과 점성토에 대한 부분들은 이 형태에 대한 이름을 그대로 다 외워줘라. 그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앞자를 떼서 해놓으면 앞자를 떼서 해놓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문제를 맞추려면 앞자라도 좀 외워라. 그거고요. 앞자를 외웠으면 그 앞자를 이용해서 전체 이름을 좀 다 암기해 주셔라. 그래야 실기로 넘어갔을 때 훨씬 쉬워요.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준간입시험 결과 N값이 25였고 이때 채취한 교란시료도 입도시험을 한 결과 입자가 둥자, 둥글고 입도부포가 불량, 오케이 불량. 다 안 좋은 거네. 그럼 조건은 더남 공식에 대해서는 4가지 조건이 되어지만 공식은 하나야. 더남에 대한 것은 12루투엔 플러스 25도 있고, 플러스 20도 있고, 플러스 15도 있다 이거야지. 얘는 모나고 양호. 얘는 모나고 불량. 또는 둥글고 양호. 한쪽이 한쪽만 인정하는 거지. 얘는 다 둥글고 불량. 그러니까 둥글고 불량이니까, 오케이. 얘는 여기서는 15 갖다 써라. 이거 소리죠. 그래서 15 갖다 쓰고, N치는 25래. 그러니까 노트 12 곱하기 15 플러스 15. 누가 계산해? 어차피 계산기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32.32.3도 형태로 해서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문제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시면서 더남 공식에서 나오는 형태는 이 중고 입자 분포가 어떻게 되냐, 입자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냐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그 조건에 대한 식을 대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8번, 그러니까 8번 문제 보시면 현장에서 완전히 포화되었던 시료를 할지라도 시료 채취 시 기포가 형성되어서 포화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 경우 생성된 기포를 봐. 기포를 원상태로 용해시키기 위해 작용시키는 압력. 이걸 뭐라고 그래? 배합이라고 하잖아, 배합. 기포를 원상태로 용해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압력. 그걸 우리가 백불에서 배합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달라. 이 말입니다. 그림과 같은 집안에서 하중으로 인한 수직응력 시그마 델타 시그마 1이 100킬로뉴튼으로 증가하고 수평응력 델타 시그마 3가 50킬로뉴튼일 때 증가되었다면 간극수압은 얼마나 증가되는가? 단, 간극수압 개수 A는 0.5이고 B는 1이다. 그럼 델타 시그마 1은 100킬로뉴튼 시그마 3는 50킬로뉴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어지게 되면 간극수압에 대한 델타 U는 공식을 아느냐고 하는 문제죠. B에 전체 A에 대한 델타 시그마 3 델타 시그마 3 플러스 A에다가 델타 시그마 1- 델타 시그마 3죠. 델타 시그마 1- 델타 시그마 3에 대한 공식 형태를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단순 형태에 대한 암기.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항상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간극수압을 얼마나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값을 델타 U에 대한 값을 공식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대로 주어진 것. B는 1로 주어졌고 델타 시그마 3에 대한 것은 50으로 주어졌고 50 플러스 A는 0.5 에다가 델타 시그마 1이 100 마이너스 50의 형태로 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얘는 75kN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9번의 문제 형태와 마찬가지로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2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4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